구미 동락공원 전자신종합 특설무대에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MC 김학도 향기의 진행으로 신의 목소리 정수라 김종환 무대 위의 카리스마 박진도 서주경 고품격 무대 매너 최시라 이동준 이부영 다채로운 매력발산 이동기 동우 진구기 전철 강철 미녀와 야수 송란 김민정 배소연 김채희 조성자 차성연 윤호만 정지연 홍장가 박진선 김민서 리아킴 김단아 그리고 최고의 아이돌 그룹 24K 루미오의 화려한 축하 무대와 참가자 12팀의 뜨거운 경연이 펼쳐집니다 2016년 9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구미 동락공원 전자신종합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9회 낙동가요제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구미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상북도 지회 JNJ엔터테인먼트 그리고 GMTV가 함께합니다 멀리선나